오, 나. 그는 꽉 닿았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샘. 괜찮으니? 뭐하고 싶어? 라라가 뭐하고 싶어? 바이오 리투얼? 진짜 너무 망했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도와줘, 라라.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샘. 오, 안돼!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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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웣 암살 어 젠장 걸렸다 아...암살 실패 아...암살 실패 앞에 두명이 더 있었네 한명만 있는줄 알았는데 굿 굿 굿도 깔끔한 암살이구요 화살로 핫건 부분 발견 이걸로 뭔가 하는거 같은데 그냥 아무 쓸모없이 이런데 있을리가 없어 하나 가져가보죠 쓰모가 없나? 쓰모가 없나? 노 노그 아니구나 나이스 아 잡았다 죽어뻤네 아우 그냥 총을 써야되잖아 총쓰기 싫었는데 아이 활의 묘미를 깨부수게 하다니 자식들 왜 이렇게 안죽어 왜 이렇게 안죽어 너 왜 이렇게 안죽어 활보다 약한데? 활보다 약해 오케이 여기다 쓰는건가? 근데 이미 없어도 돼 여기다 뭐지? 네모 이걸로 상대편 없애는건가 의미없죠 근데 이미 다 죽였어요 암살루트로 하면 이렇게 되나보네 암살루트 제가 맞장루트로 와가지고 햄이 있겠지? 햄이 없잖아 총보다 활이 세요 업그레이드 많이 해가지고 활이 더 센가가지고 어? 여기 위에 뭔가 있는데? 어? 여기 위에 뭔가 있는데? 총알 필요없구요 가로질러요 이거 어떻게 가로지르지? 돌아갈 길이 없다고 보통 이렇게 가나요? 엄청 극한 이것도 아니면 뭐야 이게 왜이렇게 힘든곳으로 가는거야 어? 왜이렇게 힘든곳으로 가 왜이렇게 힘든곳으로 가 이런걸줄 알았지 준비서가 대단하죠 아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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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물살 땜에 못봤어 후 힘들구만 어느 틈에 저런게 있었지?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왜 부딪치는거야 저기 에헤이씨 젠장 이번에 바로 클리어할게요 아니 갑자기 컨트롤지않고 구석에 안가게 조심 최대한 물살 가운데로 조종하기가 힘들어 프로펠러 조심해 여기서 조심 여기서 조심 오케이 안보여 안보여 왜이렇게 어렵냐 여기 물살 야 물살 왜이렇게 힘들어 어허이씨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고있는거 같은데 왔다갔다 최대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원투에 원래 해야되는데 아니 아니 저기요 참 왜이렇게 빨라 물살이 아니 대체 왜이리로 가는겁니까 애초에 애초에 왜 이리로 가는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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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천천히 천천히 안보여 안보여 아아 아 깜질해 아 아 도통은 아까처럼 죽어요 그렇게 원래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또 영화 찍는다 또 영화 찍는다 이거 아아 아카산인가 영화 찍는다 진짜 영화 찍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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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또 아 아니 이씨 아니 왜 개복치도 아니고 의무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개복치인가요? 갑자기 전환되네 당황스럽네 이거 어? 개복지급이야 아 아 아 한번 더 조심해야돼 이거 안보이는데 앞이 아니 앞이 잘 안보여 오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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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지마 제발 니가 죽는 모습 가슴 아프다 아 살았다 그냥 안전한 길로 가면 되는데 그냥 안전한 길로 가면 되는데 주인공이랍시고 영화 찍으려고 막 이상한데 가요 이상한데로 계속 가는거야 살았다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만인창이야 이걸로 어떻게 걸어다니지 보통 이정도면은 죽어요 탈진으로 철인이야 뭐야 여기 일본이 왜있어 일본 나라 여기 일본 섬이구나 응급처치 도구 찾기 그래 죽기 직전이야 지금 아아 죽어간다 죽어가 아아 죽어간다 아아 아아 엘라스틴입니다 아아 누구있어 아아 아아 적들있어 아어떻게 화면이 안보여 아픈 상태에서 이게 안되나? 안 올라가시는데? 아파가지고 안되네 원래 하던걸 못해 아파가지고 아 일로 가는거구나 길이 있네 됐다 돌아왔다 우리 편은 우리 애들 끌려와 있네 어 뭐야 몇놈인지 확인해야돼 아 일단 죽이고본다 나는 암살자야 에잇 원샷 원킬 자 숨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 원샷 원킬 맨 뭐야 이 쓰레기들아 뭐야 이 쓰레기들아 좋았어 깔끔하죠 아 뭐야 이거 또 함정 걸렸어 하지만 미리 다 죽였지 롸 적들이 없네 원래 나면 좀 어려운데였어 어 미리 다 죽였어 다행이다 아오 뭔가 기분 더러울 것 같아서 미리 다 죽였거든요 다행이야 무적이야 주인공이 문도도 아니고 체력이 왜 이렇게 빨리 차 이거 주위에 있는 맵 보는 겁니다 그래픽이 너무 좋은 게임은 안 보이거든요 이걸로 아이템 같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적들 아무도 없겠지? 서바이버 이 자식아 서바이버 이 자식아 원샷 원킬이다 인마 죽어 없지 이제 화살이 짱이네 여긴가? 아 아파 점프 잘못 뛰면 데뷔집네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여기 여긴데? 사건인가? 설마?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이거네 아픈데 이게 돼? 아파 죽겠는데 이게 된단 말이야? 퍼스트 에드 킷이다 죽기 일부 직전이라 그래 빨리 근데 없어 구급약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빨리 힐 힐할 거 찾아 힐 옷에 구급약 하나씩 가지고 있나봐요 담배인데? 아 상처 지지려는 건가? 라이터 획득 아니 불 만들 수 있잖아 아 루팅하는 거구나 루팅 이게 아니라 상처 지지려고 하네 소독 시킬려고 야 이거 죽을텐데 이거 여자가 한다고? 야아 아 여장부야 저건 어떻게 해 상처를 불로 지지는 건 나도 못하겠다 정비치 라이터 뭐지? 장비가 강화한가? 불화살. 불화살 배웠어요. 라이터 생겨서. 불화살 배웠어요. 라이터 생겨서. 라이터 생겨서. 라이터 생겨서. 젠장 또야 또 만났어 잘 만났다 뭘게 많아 이거 잠시만요 어려운거 아 어려운거 하자? 너무 쉬워가지고 어려운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굿 물 한잔 마시고만 갈게요 좋아서 간다 뭐야 이거 옆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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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저기 위쪽에 있구나 오케이 위치 파악했어 위치 파악했어 어디 위치를 몰라가지고 여기 한발 두발 뭘 왼쪽도 있을것이여 없나? 여기 여기 전원부터 죽이고 전원도 죽이고 전원도 죽이고 뭐야 뭐야 이것도 도움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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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아퍼 아퍼아퍼 아 어렵다 여기 엄청 많네 신중히 신중히 싸야겠어 신중히 싸야겠어 가방이 도움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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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 은폐 잘해자 은폐가 공간이플 얘놈 도움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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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e긴 우리 once 도움둑 个 einen 안보여 적들이 안보여 적들이 여기 있구나 보라색이 더 후져 일반으로 가 일반 일반이 더 세 필요없어 어딨는거야 안보여요 눈이 안좋나 왜 안보여지 숨어 숨어 빨리 저기 있구나 오른쪽에 이젠 하고 라이프 지린다 라이프 지린다 야 괜히 나이 돌렸나 총을 쏘라구요? 한번만 더 하자 한번만 더 어 믿어주세요 끝 끝 끝 끝 끝 아 아이 뭐 언제 왔어 이거 언제오? 피채호 이젠 됐나? 아 뭐야 뭐야 안보여 언제왔어 이거 언제왔어? 됐다 거기다 잡았다 발이 짱이다 와 총알 데미지 혼수오브데미지 샷건 이 자식아 샷건 이 자식아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쏘는거야 레알 라스트 갑니다 왜 이렇게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쏘는거야 제발 죽어 제발 일로다 태워올게 어디서 쏘는거야 좋아 이 자식아 안두고 화살 안두고 죽어 죽어 아 됐다 아 됐다 호위당하면 안돼 안받아져 어려움이니까 안중대 애들이 히히 어딨미가 저기서 살았다 이 자식 도지 불가하 diam 아무튼 음 안두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그래! 오오오우! 오오오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에이 뒤로 뒤로 크팜빵오오오오 먹어 죽 dem 안돼 제발 왜 이렇게 많은거야 엄청 많이 오네 떼고 지러 오는데? 사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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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아 죽으면 안돼 절대 죽으면 안돼 절대 죽으면 안돼 피 채워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뒤져 뒤져 쓰레기야 뒤져 레알 어렵네 여기 뭘 이렇게 많이 오냐 어려우면서 많이 오는건가? 진짜 어려웠다 여기 가장 어려웠어 지가 자면서 어려움이라 그런거 같아요 뭘 이렇게 많이 와 와 진짜 뒤지은줄 알았네 엄청 안죽네 일단 치명적인 한방을 날립니다 오케이 기절한 적을 도끼로 마무리합니다 회피 반격 사운드 사운드 만당 찍어야돼 다음이야 하밍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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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어플 뭐 터빈 으음 탄창업 탄창업이 필요해 안정적인 사격판 패드 개머리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생각보다 여기가 되게 어려웠어 일단 어찌어찌 다 조졌는데 내려가보죠 어찌어찌 다 조졌어 하민 운섭이요 할 곳이 없나? 여기 있군 유물 비올로 오직은? 속물 조각상 더 파밍할거는 없어보이는군 이리로 가볼까? 파밍은 안보여 원래라면 내가 이동을 하면서 싸웠어야 했나봐요 내가 한군데 계속 있어가지고 많이 불리했나봐 어 뭐야 또 온다 보스인가? 딱봐도 보스빈인데 여러명이구나 어 뭐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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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얀구다 튀어야 돼 일단 1패 어 뭐야 언제 왔어 이거 하아 자아 씨 뭐 이렇게 또 많이 오냐 뭐 이렇게 또 많이 와 진짜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쫄아있었어 어 너무 쫄아있었어 어 오빙이 졸냐 어 안보여 오라 오라 아 아 아 터져 터져 얘들아 터져 터져 뒤에 주시고 때려 주시고 때려 때려 오라 오 뭔 Bie 자 닥